자 이놈의 코로나가 또 말썽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수능 준비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 예방, 이 건강 확실하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걸리면 많이 아프대요 고통스럽대요 하지만 자신만의 피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전가한다는 건 이게 더더욱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혹시 이 몹쓰놈의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고 치료 지금 잘 받고 우리 11월 수능을 향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진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무엇보다도 공부도 공부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정말 잘 여러분들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7월 학평 총평 그랬는데 가미쌤이 잘 짜여진 이 문항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총평을 한다는 것도 좀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7월 학평에서 얻어갈 것 또 우리가 반성하고 또 개선할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 뒤에 바로 해설 강의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음 그래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혹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되고요 제가 돌아 봅니다 라고 썼던 것은 뭐냐면 마침 우리가 6평을 치른 지가 한 달 정도 조금 안 됐죠 뭐 거의 한 달에 할 수 있는데 과연 6평 이후에 그 좌절을 조금 맛보면서 아쉬움을 맛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개선한다고 했는데 얼만큼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이걸 좀 돌아보셔야 되고요 6평 이후 또 지금 이 시점 이때는 뭐 교과 내용 이상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6평 이후 또 7월 학평 이후 이때 가장 여름 신경 쓰실 분들은 바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버릇 즉 좋은 버릇을 다시 확립하시고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공부 버릇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떤 교과 내용을 몰랐던 걸 알았어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쭉 진행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11월까지 얼마든지 구멍난 개념은 또 그 문항에 대해서 자기 어떤 상황 자체는 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끌고 나가야 될 학습의 좋은 버릇 이거 잘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 봅니다 6평 이후에 과연 진짜 3일 작심 3일 이러고 끝나지 않았는가 다시 생각해 보라고 지금부터예요 지금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7월 학평에서 주목할 포인트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는 운동력학의 앙증스러운 구성이에요 제가 왜 앙증스러운 구성이라 하느냐 하면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요 4번, 7번, 20번 모두 같은 내용이랍니다 SVT, 각도 정의, 알짬의 시간 요구와 그리고 진량 곱팡은 에피콜, MA 그래서 MA, 1, 운동, 에너지콜 하늘이 두 쪽이라도 알짜면 1이 델타의 개다 사실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개, 개에 대한 분석을 못하시면 개만도 못함을 일을 한다고 그러죠 18번에 정비력 문제였는데 이 18번이나 20번에 역시 개에 대한 분석으로 겹쳐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더군다나 7번 같은 경우는요 2페이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페이지는 문항보다 정답률이 더 낮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면서 간과하는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4번이요 우리 같이 수업하시면 알죠? 시력이 실력이라고 눈이 뇌가 되도록 하라 했었죠 4번 문항 1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아마 당황스러운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4번 문항 0v0 0 최대 속력체로 0v0 결국 두 구간에 대한 상황을 따지는 것이고 역시 1운동 에너지 정리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자취를 꼭 그리라 했었죠 물론 해석을 진행하겠지만 7번 같은 경우에 표 있는 거 보고서 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구나 이런 운동에 대한 구간에 대한 상관관계 이게 이용되는 부분이랍니다 이거 7번 문항은요 이거 3페이지나 4페이지나 나도 손세 없는 그런 문항이랍니다 이거 주목할 부분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 7호 학평 저는 매년마다 이 7호 학평은요 뭐 3월에도 학평이 있고 4월에도 학평이 있고 또 10월에도 학평이 있지만 저는 학평 중에서 7월 주간의 학평이 가장 우수하다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항 속에 들어서 교과와의 그런 연계성을 확인해 본다면 왜 이 7호 학평이 매년 중요한 특히 이번에 앙증스러운 구성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결국 운동 역학은 하나라는 것이고 사실 모두 일 운동의 정리로 겹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 강의에서 역학에 대해서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에요 길게 푸는 것은 죄악입니다 물론 이 교육청 몰고에서는 뒤에 해설지가 있지만 여러 해설지 쫓아가서 공부하는 버릇 이거 고치셔야 돼요 왜? 자기의 생각이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회에 대해서 해냈었죠 간략하게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 스몰엠 스몰엠 물체 몇 개 있습니까? 한 기회 전체의 기회부터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 진행할 때 아마 자신을 한번 같이 돌아봐요 자기 시험지 그래 이것만의 기회 그래서 뭐 힘이라든가 이런 장력 중력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원바디가 나오면 이건 운동은 아니지만 한 기회가 나오면 전체의 개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각 개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의 개로 보면서 합력체로 질량 같은 거니까 EMG에 L 늘어나서 탄성력에 또 같은 형식으로 L 늘어났기 때문에 이쪽 F에 F F F F F 우선 여기서 처리하고 하는 것이 E F는 EMG 더하기 F다 그러니까 이 EMG가 바로 무슨 값이다 F 값이다 그리고 이때도요 애플 KX 막 대입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아니라 뇌적으로 뇌적 서술 을프라 했었죠 L 변형 시의 탄성력이 EMG야 이러면서 줄을 끊었대요 끊었답니다 자 그러면 문항을 또 읽다 보면요 이 상태에서 어? 최대로 압축되는 이 순간에 나타나 그림에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봐요 왜 제가 앙증스럽다 그러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0V 0 여기는 아니더라도 어딘가의 최대 속력이 되는 점 바로 얘기가 어디죠 알짜임 제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형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인 일운동 에너 정리해서 비롯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F 핵섬은 이걸 생각하죠 자 탄성력만의 그런 상황은 안 돼 탄성력이 포함이 돼서 알짜임에 대한 시선으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짜임이 아닌 델타 2K에서 자 돌아가면서 혹은 연직상 돌아가면서 이것이 마찰 있는 수평면이라도 탄성력과 마찰력에 대한 알짜임에 의해서 가면서 알짜임 한일 플러스 그럼 운동에는 증가 속력 증가 자 역시 알짜임 한일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최대 속력 양쪽 지형 수평면 상황이건 0V 0 연직방이건 0V 0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X가 얼마냐 그랬는데 아니 여기서 알짜임 최대값 알짜임 최대 양쪽 끝에 여기 알짜임 최대죠 최대죠 알짜임은 항상 크기가 이렇게 봐봐 진폭은 같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고 알짜임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평형점은 알짜임 제로화 되는 지점이다 즉 여기서 알짜임이 최대 여기서 알짜임이 최대 여기는 알짜임 얼마? 0 여기에서 중력 그 다음에 여기 L 탄성력 2MG 그러면 알짜임은 얼마 나와요? 3MG죠 여기도 얼마 나와야 돼? 3MG 나와야 돼 힘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얼마다? 4MG다 아니 L 변형의 2MG니까 4MG라면 몇 L이다? 2L 2L 변형의 상황이었다 2L만큼 압축이 된 것이다 원래의 길이에서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수업 중에 얘기하지만 특히 역학 같은 경우에 풀이법에 얽매이지 말라 그랬었죠 어 뒤에 교육청 해설지는 역학 에너지 보존으로 풀었어? 아 이거는 알짜임으로 풀었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이것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 알짜임의 한 일 속에 중력의 한 일과 탄성력의 한 일을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서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을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즉 역학이란 것은 이런 방법 이런 방법 방법론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들어갈 거냐 그런데 여기서 이 전체에 대한 핵심의 뼈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더 짧게 심플해 갈 수 있는지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이 얘기가 역학 보존이니까 심플해지 베스트 알짜임의 이 뼈대 가지고 한다는 것 즉 이 얘기는 어떤 물체의 운동에건 알짜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이것에서 물론 해석학의 풀이 또 드리지만 결국 이 내용이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느냐 모두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특히 이제 기출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짧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바로 이런 역학의 안경쓰는 이런 7학평에서 원하는 출제 방향을 우리가 훑어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요 실험문학 어 보면 좀 두드러지죠 오히려 6평보다 실험문학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별로 새로울 것 없는 그런 실험문학인데 이렇게 썼어요 안구건조증 안구질환 안구다습 뭐 흐리게 보입니다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시력의 실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특히 여러분들 이 실험문학은요 개념문학이에요 실험문학은 개념 먼저 떠올려놓고 가져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냥 끌려갑니다 절대 수능이라는 문장은요 문항은 절대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라든가 주제 나오면 바로 자기 생각 끄집어놓고 자기 것을 끌어와서 OX로 가야 됩니다 역시 실험문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의 4페이지 4번 얘기했지만 이것도 그림이 조금 뭔가 좀 낯설어 그러나 결국은 0V0 이 상황에서의 1운동 에너정류와 SVT 가투정류 그래서 짧게 가라고 1페이지 있는 겁니다 짧게 가라고 2페이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길게 갈 것 같아 하지만 얼마든지 짧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7화평대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송글씨 공지사항에 올려드렸으니까 확인 잘하시고 해석 강의 확실하게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하겠습니다 네 제시합니다 첫 번째 늦지 않았어요 교과서 꼭 읽으십시오 교과서 읽는 이유 거기에 뭐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 문장력 첫 번째로는 문장력 아무래도 이제 교과 내용이 이제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교과서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가 교과 개념을 떠올릴 거 아니겠니 이 떠올리는 이것이 수능에서의 중요한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 읽어가면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매출시켜 보는 것이죠 또한 어 그래요 만약에 뭐 반수라든가 또 이렇게 물리로 좀 전향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바로 짧고 굵게 진행하는 스피골 마스터 강좌 같은 경우에 압축적으로 할 거 다 합니다 초고밀로 개념과 문제를 곱해서 갈 겁니다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개념 스피골 강좌를 시작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소화 가능하도록 진행해 드릴 테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출 문제 자 기출의 소멸성 풀이 이제는 소멸성 풀이 버리셔야 돼요 특히나 엔제풀이지 않아서 고쳐야 돼요 아 이런 문제 있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풀이 법에 국한하지 마십시오 곱씹으세요 시리즈화해서 곱씹으세요 자 기출문제 활용법 짧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성퍼텐 그래 마침 아까 탄성퍼텐 얘기했으니까 탄성퍼텐 나는 이거 나오면 좀 혼동이 많이 된다 어 나중에 뭐 해설강이 들으면 꼭 이해가 되는데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뚫고 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교과서의 첫 수능이 이루어지는 2020년 그리고 지금 2021년이니까 이때 시리즈화해서 똑같은 설정의 문항을 쫙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이 문항을 풀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 가면서 이 문항들의 설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물어보는 포인트에 살짝살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특히나 작년에 지금 7월 학평의 20번에 있는 문항처럼 이 연직 상황에서의 탄성력이 먼저가 아니라 했죠 알짜의 먼저라 썼죠 이런 상황이 2020년에 또 7월 학평에도 이렇게 비롯되다 보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제 교과서의 포장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3월 4월 특히 6월 6월 평가원 보면서 이러한 핵심은 어떤 뭐 알짜임 뭐 어디 평영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전체적인 탄성 퍼텐과 역학적 에너지 관계 그리고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얘기가 수평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수를 갖다 놓고 마찰력과의 또 알짜임 델타의 개의 제곱의 차 하신 분들은 알죠 그런 부분들에서 곱씹으세요 그냥 문장 풀고 답 냈다 이러지 마시고 항상 기출은요 실전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를 보건 세 번째를 보건 문제 풀이법 이거 어떻게 푸는 거더라 그 순간 당하는 거예요 이거 풀이법을 기억하려는 순간에 수능장에서는 작살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설정을 자연스럽게 숨결처럼 그대로 진행하는 시리즈화에서 곱씹으세요 한 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야 문항을 자꾸 곱씹고 연구하십시오 연구할 만큼 해 놓는 기간이 바로 수능 준비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정도 해놓고 제가 바로 실험학평 해설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정말 다시 한 번 당부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게 첫 번째를 예방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야 가겠습니다 고 고 고 고 고 고 고